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성을 구조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머리를 수차례 폭행당한 뒤 급성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심하게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47살 윤모 씨. 구급대원에게 끊임없이 욕설하고 급기야 남성 구급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삿대질과 욕설을 이어갑니다. 윤 씨는 병원 앞에서 51살 여성 소방구급대원 A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대여섯 차례 때렸습니다. 폭행당한 A 씨는 자율신경계 2상 진단을 받았는데 3주가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다가 지난주 급성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술 후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을 계속적으로 호소를 하셔서 계속 호전이 안 돼서 이제 큰 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으셨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대원 A 씨를 폭행한 윤 씨는 현재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숨진 구급대원 A 씨에 대한 연결식을 모레 거행하고 1계급 특별 승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